안녕하세요. 자켓입니다. 오늘은 배영도 없어서 팔도 비료면 사과동주까지 하며 처음 먹어보는데 배영도 없더라고요. 이것도 맛있겠죠. 소스맛이지? 소스가 관광이지? 잘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 안살았네. 계란이 있었다. 이거 먹고 병원가야하니까 공사는 시끄러워서 엄청 시끄럽네요. 맛있겠죠? 맛있어야하는데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면 되죠? 맛있어지는거지 뭐 물을 좀 가져왔어요. 물을 좀 가져왔어요. 매콤해. 물을 좀 가져왔어요. 이제 물을 좀 가져왔어요. 물을 잘 큽니다. 물을 잘 찢어 볼게요. 물을 잘 curious. 물을 잘 아삭해요. 물을 잘 담았어요. 물을 잘ami게 됩니다. 물을 잘 interpretations. 툭툭 소리가 나는데? 툭툭 소리가 나는데? 계란, 오이, 햄, 계란 더욱더 맛있겠죠 손이 많이 가니까 매콤하네 병동하고 다른 맛이네요 어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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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 아휴 편집은 병원 갔다와서 이따 저녁때 해야겠어요 갈게 바쁘니까 아 아 아 오 이건 맵네 엄청 매워 이거 매콤함이라고 써있네 매콤함 맵네 잘 못먹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매울거 아니야 매콤하고 못먹는데 일본은 삶 먹을 필요 있어 옛날에 짬뽕 매운 짬뽕 한 번 먹다가 다 못먹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호기심에서 단계가 있더라고 제일 매운건 아니었는데도 그 땐 트라우마가 있어 알만 들어도 매울거 같아 이것도 맵네 팔도 매울정도면 하드를 좀 먹어야지 중화가 되는데 아 트라우마가 카로 인종을 미칠 동안 공사하니깐 시끄러워 이건 약까지 집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아 오 오 오 오 오 오